도련 오빠 회사 이제 오빠 동생들 만날거야 도련님 도련님 긴장돼? 긴장돼 정민! 정민!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일로 앉아 배고파요 안녕하세요 형님 처음 봤는데 착한 느낌이 있었어요 첫 느낌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희철이 형이 원래 많았던 여자친구들보다 훨씬 더 착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누구야? 그럼 여기서 얘기 안 하겠어요 Do you know Sadeki? Sadeki? Sadeki Sadeki 앉아 참 참 참 이거 알아? 참 참 하면 네가 Left or Right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?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? 참 참 참 이러면 안 맞는거 참 참 참 이러면 뿅 이렇게 때리는거야? 그럼 형이 보내면 형이 때릴 수 있는거에요? 이런 기회가 쉽지 않은데 형님 형님 자 먼저 참 참 참 자 마지막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아니 아니 너무 빨리 형님 빨리 때려요 형 자 생각 진 팀 이거 딱밤 딱밤 이마로? 이마 아 그 엘리 아 이거 형 왜 해냐 이거 안돼 위험한 남자야 될 때까지 아 아 아 아 아 안 아파 형 잘 못 때려 너네 마음 아파서 사랑하는 동생들인데 아우 아우 자 얘들아 오늘 정말 고맙고 또 같이 놀자 데이트하자 같이 예 절대 다시 게임 안 할 것 같아요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은 너무 아 지금 저 이마 보이세요? 지금 빨개지는거 다 게임 때문에요 네 좋았어요? 저는 뭐 하이니씨 옆에 있으니까 완전 좋죠 안 맞아서 좋죠 좋았죠? 아 근데 재밌었어요 아 이상하게 저는 게임만 하면 저만 맞아요 아 세 번째 만났지만 잘 지내시면 좋고 그리고 하이니 말처럼 절대 이용하지 마시고 끝까지 행복하게 가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채령이 바람만 안 피웠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잘해줘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채령 형수님 화이팅 행복 행복 오 오 이게 정말 재밌는 게임 근데 오빠랑이 너무 무서워 아니야 오빠 재밌게 했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헬리씨 다시는 게임 안 한다고 어디 갔어요? 헬리 어디 있어요? 집에 갔어요? 헬리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 안녕 안녕